8289의 한 고급 레스토랑. 여기 한 테이블에 앉아있는 프랑스 여자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과 함께 떨리는 손으로 계산서를 잡습니다. 계산서에 나온 금액은 280프랑. 한국 돈으로 치면 약 40만원 정도인데요.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을 느낀 그녀는 격렬한 분노를 느낍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 남자랑 데이트한 내 잘못이지. 사기꾼한테 당했구나. 뼈저리게 후회하는 이 여성.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 한국어 통 번역가로 활동 중인 클로에 피네스라고 합니다. 한국에 살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떻게 한국어 번역가가 될 결심을 하게 되었냐는 건데요. 네, 저도 사실 제가 한국어 번역가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저는 그저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공부를 했던 거니까요. 제가 한국 남자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 프랑스 파리에 있을 적에 제 목숨을 구해준 남자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저는 과제 때문에 공장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파리 지역 29에 인터뷰하러 갔었습니다. 친구들은 29쪽은 저소득 노동자가 많아 치안이 안 좋다면서 혼자 가지 말라며 저를 만류했지만 저는 대낮이니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지역이라고 한들 어두운 밤이 아닌 이상 무슨 일이 생기겠냐 싶었습니다. 그렇게 29카페에서 공장 노동자 한 명과 인터뷰를 끝내고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역사 안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막 해가 저물어가며 노을이 세상을 비추고 있을 때라 아직은 그래도 밝은 편이었죠. 그런데 덩치가 큰 흑인 남자 두 명이 다가와 저에게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멍했다가 몇 초 뒤 그들의 질문을 이해하고는 기가 막혔습니다. 몸 파는 여자로 취급당하니 몹시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들의 손길을 뿌리쳤지만 남자들은 실실 웃으며 그러면 같이 데이트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됐다고 하면서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그 남자들은 끝까지 비켜주지 않았고 결국 열을 받아 한 명을 세게 밀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밀었다지만 넘어질지는 몰랐는데 남자는 쿵 소리를 내며 자빠졌습니다. 넘어진 남자는 사나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고 겁을 먹은 저는 부리나케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잡아!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일단 발이 닿는 방향대로 질주한 저는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저를 따라잡은 남자들은 아까의 비열한 웃음을 지으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눈짓했죠. 그들이 저에게 안 좋은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잘 보였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제가 소리를 질렀고 남자들은 당황한 듯 저를 잽싸게 잡아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의 비명을 듣고 구세주처럼 한 동양인 남자가 나타났고 너희들 뭐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를 붙잡아두고 있던 흑인 남자 중 한 명이 동양인 남자에게 달려들었지만 그 동양인 남자는 복부를 발차기로 가격하면서 거의 날려버리듯 쓰러뜨렸습니다. 마치 영화 속 히어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흑인 남자는 겁을 먹었는지 저를 놓고 주랭랑을 쳐버렸고 발차기로 가격을 당한 남자는 1분간 일어나지 못하다가 그 이후 정신을 차리고 빠르게 도망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구해준 동양인 남자분은 도망가는 남자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울면서 공포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진정되었을 때는 그 좁은 골목길에는 저와 동양인 남자분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자 남자에게 고맙다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저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여자 혼자 벨빌 지하철역 부근에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29의 벨빌 지하철역은 가끔 중국 여성들이 남자들을 유혹하면서 호객 행위를 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그렇고 그런 일을 하는 여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9의 벨빌 지하철역이 위험하다는 소리는 예전부터 저도 많이 들었지만 해도 완전히 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밝은 시간대에도 여자 혼자 가는 것을 위험하다고 했을 때 말을 들었어야 했나 봅니다. 그가 제 집이 있는 동네까지 데려다 줬을 때 헤어지기 전 나중에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목숨을 구해줬으니 보답하고 싶다는 것이었지만 사실 사심도 있었습니다. 석훈 정이라는 이름의 이 한국인 남자는 제가 생각하는 아시아 남자의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살면서 일본인이나 중국인들만 봤기 때문에 동양인들은 대부분 까무잡잡하고 키도 작은 줄만 알았는데 그는 예외였습니다. 키도 크고 몸도 좋았으며 얼굴도 하얀 편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좋다면서 저의 수줍은 제안을 승낙해줬고 서로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일주일 뒤 다시 만났습니다. 석훈은 그날따라 무척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냐라고 물어보니 큰 계약권을 따내 무척 기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럼 더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다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석훈은 그럼 자기가 가보고 싶었던 식당에 가도 되겠냐고 했고 저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말하라고 했지만 이렇게 비싼 식당에 저를 데려올 줄은 몰랐거든요. 이런 고급 레스토랑은 저희 부모님하고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석훈은 저의 얼빠진 표정을 보고 웃더니 내가 사려고 데려온 거다. 무슨 학생한테 돈을 내라고 하겠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돈 없는 학생이라도 이 비싼 식당 계산을 혼자 다 하겠다니. 저는 식후 디저트는 꼭 제가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웃으면서 저한테 너무 무리하진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수성찬으로 이루어진 코스 요리와 함께 저희는 끝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 도중 무척 놀랄만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 석훈이 무려 저보다 20살 연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만으로 21살인데 석훈의 나이는 41살이었어요. 저보다 나이를 많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기껏해야 30대 초반 정도 되겠거니 예상했는데 무려 40대라니. 그는 나이에 비해 동안에다가 잘생기고 몸도 좋은 남자였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에서 돈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면 능력도 있겠지요. 저는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로 괜찮은 남자면 40대이든 50대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렇게 한참을 설레는 시간을 보내고 디저트가 나왔을 무렵 석훈이 잠시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말하며 바깥을 나갔습니다. 프랑스는 보통 흡연에 관대한 편이지만 이곳은 비흡연 레스토랑이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친구랑 메시지를 날리며 그와의 설레는 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도록 석훈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자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몇 통을 걸어도 안 받는 거예요. 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 지금 돈도 안 내고 튄 거야? 망연자실한 상태가 된 저는 식탁 위에 계산서를 찾다가 없어서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웨이터가 저에게 계산서를 가져다 줬는데 가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280프랑? 저는 순간 28프랑은 잘못 본 거 아닌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정확하게 0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280프랑이면 한국 돈으로 치면 약 4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걸 학생인 저한테 내라고 도망가다뇨. 머리를 쥐어짠 저는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10분간을 고민한 끝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접시닦기를 하든 뭘 하든 몸으로 때워서라도 갚기로 했죠. 저는 웨이터를 다시 불러 할 말이 있다고 불렀습니다. 이 돈을 다 못 낼 것 같다고 말하자 웨이터는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계산은 아까 남자분이 잠깐 나갔다 오신다고 말하면서 미리 다 하고 가셨는데요. 저는 그냥 얼마 나왔는지만 보려고 계산서를 가져다 달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자 혼란에 빠졌습니다. 먹튀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왜 저를 혼자 내버려 두고 빠져나간 걸까요?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산만 하고 나간 걸까요? 미궁 속에 빠진 수수께끼처럼 도저히 그의 마음을 알 수 없었던 저는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도 풀이 죽은 상태로 레스토랑 바깥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 수수께끼는 풀렸습니다. 레스토랑에 나와 약 100미터쯤 걸었을까요? 사람들이 모여 웅성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길래 가까이 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석훈이 한 노인을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응급차가 빨리 안 오냐 하여간 파리는 너무 느리다고 불평불만을 토로 중이거나 간절한 표정으로 노인이 살아나길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노인이 헉 하는 소리와 눈을 뜨더니 바닥을 짚고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석훈은 그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걱정어린 눈빛으로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노인이 토한 뒤 진정할 때쯤 드디어 응급차가 도착해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석훈에게 다가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석훈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비명소리가 들려가 보니 노인 한 분이 쓰러져서 사람들이 놀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려가 응급처치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하며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든 구하려는 그의 모습을 보니 더 그에게 푹 빠지게 될 것 같았죠. 소동이 끝난 후 그와 함께 간 디저트 카페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혹시 애인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약간 얼굴을 붉히면서 좋아하는 여자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은 저는 혹시 그 여자의 사진을 보여줄 수 있냐는 갑작스러운 요청을 했습니다. 대체 얼마나 잘난 여자길래 이런 멋진 남자가 짝사랑을 앓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러자 그는 신이 난 듯 여자의 사진을 보여줬고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주절주절 들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의 사진을 보고 직업을 듣는 순간 저는 전투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로펌 회사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여성이었고 무척 매력적인 미소를 지닌 프랑스 여자였습니다. 옷이나 가방만 봐도 굉장히 부유해 보였죠. 두근거렸던 마음은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게임도 안 되는데 덤벼봤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의 짧은 짝사랑은 끝났지만 대신 이 멋진 경험으로 인해서 한국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실제 한국에 가면 이런 멋진 남자들이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것이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남자를 만나기 위해 시작한 한국어였지만 나중에는 한국어 자체에 재미를 붙여서 한국어 번역 전공으로 대학원까지 가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는 프랑스 통번역가로 활동하면서 제 꿈을 펼치며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한국 남자를 만난다는 계획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물론 그것도 성공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러 갔다가 눈이 맞은 태권도 사범님과 연애를 1년째 이어오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지금 남자친구와 한국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아기도 낳으며 알콩달콩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죠. 구독자 여러분도 저의 한국에서의 삶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남자와의 만남 때문에 번역가가 되어버린 프랑스 여성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뉴스는 언제나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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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